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전세사기 관련 소식 오늘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 오피스텔을 경매에 넘기고 잠적한 이른바 부산판 건축왕 사건을 보도했는데요 이 업자의 손을 거친 오피스텔이 부산에만 무려 10채가 넘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 건축물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보니 130억 원대 현금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들은 이사도 못 가고 있는데 이 거액이 다 어디로 간 건지 오리무중입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부산 전세사기 의혹 중심에 있는 김모 씨 시행사와 시공사 등 5개 법인을 자회사로 둔 부동산 전문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오피스텔과 빌라 12채를 지었는데 이 중 2채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돈이 없다며 전세 보증금뿐 아니라 공사 협력업체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김 씨는 경매에 넘어간 오피스텔 두 채를 통해 130억 원이 넘는 돈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0세대가 거주 중인 사상구의 이 오피스텔의 건축주와 시공사는 모두 김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자회사들입니다 준공 한 달 만인 2018년 9월 김 씨는 자회사 간 내부 거래로 40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매에 넘어간 부산 진구 69세대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김 씨가 기존 건축주로부터 사들여 60억 원대의 대출을 일으킨 뒤 이 대출의 일부를 다른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겁니다 김 씨가 투자했다는 땅입니다 토지 거래 내역을 확인해봤더니 차익만 88억 원에 이릅니다 피해자들이 갚을 돈이 없다는 김 씨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취재진은 김 씨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 규모가 커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